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경상도 지역에서 추억의 음식이라는 물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물라면을 드셔보셨나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추억의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우선 면을 3분간 잘 삶아주고 차가운 물에 헹궈주세요! 그 다음에 컵에 나눠서 담아주고 육수를 부어주면 되는데 보통 분식집에는 어묵 국물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묵 국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어묵들 정말 맛있어 보이지만 오늘은 아이들에게 양보할게요! 이렇게 잘 우려낸 어묵 국물을 컵에 담아주고 라면 스프를 조금 넣어준 뒤 잘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 이게 그냥 컵라면이랑 어떻게 다를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먹어보고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라면을 조사하다 보니 알고리즘에 어묵 칼국수를 추천을 해주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멸치 칼국수에 고추장, 설탕, 고춧가루를 넣고 어묵을 넣어서 팔팔 끓여주면 되는데 자세한 레시피는 상세 보기에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물라면 먼저! 바삭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될까? Lynn western, 제가 별로 믿을 수 있는 게 흡수한 느낌! 너무 맛있어서 optimizing 고추장은 생긴 한데 속에서 고추장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고추장은 꼭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추장은 정말 맛있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 이거 제가 컵라면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 맛있는데요? 와! 이거 어떤 맛이냐면 좀 맛있는 컵라면 맛인데 얘를 찬물에 한번 씻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담아놨다가 먹으니까 라면에서 기름기를 쫙 뺀 맛에다가 이 상태로 담아놨다가 지금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 뿌른 느낌도 나면서 진짜 그 면의 밀가루 맛이 좀 더 잘 나요 그래서 나는 좀 팅팅 뿌르면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사실 라면 사리만 먹는 것도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호호호인 그런 라면인 것 같은데? 그럼 어묵 칼국수도 먹어볼게요 얘가 불었어, 그 사이에 거의 약간 볶음면이 돼버렸는데요? 흐흐흐흐 기울과 함께 면은 얜 어떤 맛이냐면 지금 살짝 불어서 장칼국수 볶음면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뭔가 꾸역하고 찐득하고 찐한 고추장과 매콤한 맛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맛있다! 아이스크림이 저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쪼그려면 와... 우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진짜 그 매운 어묵 있잖아요? 그 매운 어묵이랑 같이 칼국수를 먹는 느낌이에요 흠.. 정말 맛있어보거든요 pton... 아하... 음~! 크크크크크크크크클스 아니, 매운 어묵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자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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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맛이거든요? 라면스프는 좀 부족하듯이 넣는 게 맛있습니다 크윽 진짜 신기하네 이거 뭐 이런 맛이 나오지? 전체적인 맛만 보면 얘가 한 수위거든요? 훨씬 더 다채로운 맛에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인데 이 밍밍한 이게... 뭐야? 왜 맛있게 느껴지지? 너무 신기하네? 아... 이거 먹고 마무리로 이거 먹으면 진짜 깔끔하게 딱 끝날 것 같아 꼬치는... 이렇게 얇은 꼬치는 어묵 할 때 하지 마세요 너무 불편하다 좀 두꺼운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굽고ussa 먹다보니까 시장떡볶이 고추장떡볶이 맛이랑 진짜 비슷하네 하긴 멸치육수에 고추장 넣고 설탕 넣고 이러니까 오, 그러네 맛있습니다 마무리 물라면! 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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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흘 잘 먹었습니다! 오늘 경상도 지역의 추억의 음식 물라면을 먹어봤는데요 요즘도 파는 곳이 있나요? 혹시나 지금도 물라면을 파는 곳을 아시거나 거기서 종종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맛있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잘 먹었다 어? 김치 안먹었네 김치 ASMR 음~~